한글자막 by 한효정 독립운동가 이야기 이걸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전직 대통령 묘소에서 배우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홍성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홍성률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찾아보니까 홍성률 교수님께서는 한국현대사를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저서가 꽤 많으신데 찾아보니까 통일 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그리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 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민주주의 잔혹사 한국현대사에 가려진 이름들. 그리고 되게 많네요. 쟁점 한국사 그리고 박정희 시대 연구. 이렇게 한국현대사와 남북문제를 주제로 해서 책을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한국현대사하고 남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소박한 건데요. 저희 집안이 전부 평안도에서 친과 외가 모두 월남한 집안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좀 고등학교 이때도 분단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주로 대학원에 와서 분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분단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막 80년대 말, 90년대 초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때가 통일운동도 활성화될 때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통일 문제와 남쪽에서 벌어지는 정치사회적인 갈등 이런 걸 갖고 4월 혁명 시기를 중심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그 이후에는 좀 냉전사로 좀 범위를 넓혀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률 교수님이요. 지난 회까지 이제 출연한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6회부터 이제 출연할 예정인 박태균 교수님하고 함께 한국현대사 2. 이것도 공동으로 또 쓰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저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도 있고요. 네. 저희 둘은 저 1984년에 박종철 열사와 함께 같이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아 국사학과 동기.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여기 이제 김학기님은 열심히 그때도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리고 하여튼 그때 우리 학과에 학생운동을 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일 끝까지 이제 사회운동 또 시민운동 활동가로 남아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민망해요. 제 얘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동작민주올래라고 신문에 계속해서 기사를 내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사학과 나온 거 확실해요. 자료도 많이 찾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런 목소리 전 처음 들어봐요. 방송용 목소리를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네.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충청도 사투리도 약간 바뀌고. 네. 어쨌든 같이 역사를 공부한 동기인데요. 이제 그러면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 그중에서도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오늘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저희 동네 동작역 근처에 한강변에 국립서울 현충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엄청나게 많이 가기도 했었고. 이곳이 이제 6.25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아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강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곳엔 애국지사 묘역도 있고 인정 요인들도 이렇게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남과 북이 함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도 그곳에 계시다. 이런 사실을 아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가 않아서 그게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주제를 좀 잡긴 했었죠. 네. 그게 좀 늘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그런데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공통점은 또 더 살리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요. 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통일민족 국가를 세웠어야 하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결국엔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분단체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일제에 맞서서 좀 쌓아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이걸 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분들은 좀 앞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데도 일종의 좀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홍석률 교수님께서 우선 좀 현재 남과 북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가 몇 분이나 있을까 한번 그러고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2007년에 중화일보가 발행하는 중앙선데이에 24인의 독립투사들 남북이 함께 기린다라는 특집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남쪽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그 명단이 1만 185명쯤 되는데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한의 3대 국립묘지인 청명열사릉, 애국열사릉, 제북인사묘에 안장돼 있는 분들의 883명의 그 명단을 서로 대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겹쳐지는 인물이 24명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남북이 동시에 공동으로 인정하는 독립투사가 24명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명단을 쭉 보니까요. 지금 김규식 선생도 보이고 조소왕 선생도 저기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그런 낯익은 임시정부 요인 선생님들이 좀 보이네요. 예예. 그리고 영화 박열의 주인공 박열도. 아, 예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 지금 표의 맨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죠. 이 허용호라는 분은 스님입니다. 동네 범어사 주지로 3.1운동을 주도했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친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2009년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활동을 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민간연구소죠. 거기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원처가 서운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탈락하게 되셨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23명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 지금 특별치체반의 조사는 2007년에 일이고 중앙일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특별치체반의 이 조사는 2007년에 일이고 최근이죠. 2016년에 김일성의 친인척이 국가보원처의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게 김일성의 외삼촌인가요? 강진석 그리고 삼촌인 김현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훈장을 줬었는데 문제는 강진석하고 김현권이 김일성이 친인척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훈장을 준 거 아니냐.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아마 뉴스타파에서 처음 보도를 했을 거고 이게 국회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아니 어떻게 6.25 한국전쟁의 원흉인 김일성의 친인척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느냐. 당장 취소하라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사건 기억이 나요. 네. 이게 김현권과 강진석이 사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 해방전에 사망한 분들인데 이들 두 분이 6.25 한국전쟁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김일성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또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강진석이라는 분은 김일성의 외삼촌이죠.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 백산무사단 이런 활동을 했고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일제시대 감옥생활이라는 게 아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추록 후 사망을 했고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김일성의 동생이죠. 김현권이라는 사람은 삼촌이죠. 그러니까 김영직의 동생인데 김현권이라는 사람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로 정의부, 국민부에서 활동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군자금 모집차 국내에 들어왔다가 순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형을 받았고 이분은 감옥,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시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일성이 나중에 북한의 지도자가 됐는지도 알 수도 없었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한국전쟁을 일으킬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당시 보은처제학을 맡고 있었던 박승춘은 국회에서 발언할 중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분은 다 일제시대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보은처가 상원법 개정을 통해서도 취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된 건 아니고요. 취소할 명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은 지금도 독립유공자로 아직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두 분이 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석하고 김현건, 그때 논란이 됐었던 두 분 이력을 들으니까 이 정도면 취소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일성의 김일성 집안이 보니까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모두 대단한 독립운동가 집안이긴 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25명이 됐는데 25명의 독립운동가, 남과 북이 인정한 독립운동가 중에서 서울 현충원, 우리 독립운동가 묘역에 모셔져 있는 분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국립현충원에 가면 애국지사 묘역 바로 위에 무선열지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독립지사 중에 유해를 얻거나 또는 후선이 없어서 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어서 위패만 모시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특히 한국전쟁 때 북한에 의해서 납북돼서 북으로 올라가서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된 지금 여기가 이게 무슨 절절이에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조소황, 김붕준, 김규식, 이러한 임종유인들 또 다른 독립운동가 16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이들 납북된 독립운동가 중에 13분이 북한의 제북인사무역이나 애국열사 등에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로 얘기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신 오동진 장군이 위패가 국립현충원에 바로 이 무선열제단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했던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다 북한 평양에 있는 애국열사 등에 안장돼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도 동시에 남북이 동시에 인정한 독립운동가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분도 좀 있어요. 여기 오하영 선생도 있고 윤기섭 선생도 있고 이런 분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하영 선생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여기에 명단이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 아래에 있습니다. 화자만 보이는. 그리고 원세훈이라는 분도 중요한 분인데 저긴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원세훈 조우회. 이 분은 러시아 지역의 망명인사로서 대한국민의회가 부의장했고 대한국민의회라고 상해 임시정부랑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비슷한 성격의 조직입니다. 거기에 부의장을 했고 원세훈 같은 분은 해방 직후에는 보수 정당인 한국민주당에 참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독립운동가로서 좌우합자운동 이런 데로 참가를 하시니까 한민당은 나오게 됐죠. 그런 분들. 또 윤기섭 같은 분은 신흥구원학교 교장을 또 하셨던 분이고 저런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에는 혁명열사름 흉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죠. 또 그다음에 넘기면 여기가 애국열사름 그다음에 또 넘기면 여기가 재북인사묘역 이렇게 있는데 북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세 개의 묘역에 주로 안장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15분의 독립운동가가 남과 북에 우리 현충원하고 여기 서울 현충원만 얘기했을 때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런 독립운동가 위협이 좀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실 분들 한번 누구부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김규식 선생님 우사 김규식 선생님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3.1운동 하면 김규식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파리 강화 회의 때 신한청년당 대표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패망기 중경임시정부 이제 이 무렵에 부주석을 지내신 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주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거네요. 네.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자로 입양이 됐는데 그게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사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 목사 양자문학교 거기 가서 영어도 배우고 그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1897년인데요. 19세기 말에 그 버지니아 노안옥이라는 데 대학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왜 버지니아 택에서 재미교파 한 사람이 집단총기 난사상권 벌어진 바로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당연히 있을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신문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대학 내 유명 인사였고 그 이후 임시정부 활동도 하고 외교 활동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독립운동으로 하자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정통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상당히 임시정부를 아주 완고하게 고소하는 입장이라면 김구 선생은 좀 유연한 입장이죠. 그래서 1935년에 좌우가 다 모여서 만든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으로 추대되기도 했고 또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워낙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문학 교재를 냈는데 영어를 배우는 교재를 냈는데 이게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요. 당연히 해방 직후에도 미군정이 찾는 인사 중에 하나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도 잘하고 또 명망성도 있고 그래서 1946년 12월 달에 과도입법 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한국인 의회격인데 과도입법 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그렇고 해방직도 그렇고 아주 제일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정말 이 해방전국에서 큰 활약을 더 하실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임시정부 하면 주석은 백범 김구고 그 다음에 부주석은 우사 김규식 선생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합이 해방전국에서도 역시 김구 그리고 또 김구식 이런 식으로 같이 두 분이 연이어서 호칭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불리셨던 분인데 6.25 한국전쟁 때 납북 되시면서 사실 우리 쪽 사람들한테는 거의 2척이 되잖아요. 남한에서는 거의 2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김구식 선생은 김구 선생님하고는 해방 직후에 약간 길이 달랐죠. 김구 선생은 반타운동하면서 오히려 우익집단의 핵심으로 활동을 했고 대표주자가 되고 김구식 우사 김구식 선생은 영은영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합작운동을 통해서 1947년쯤 되면 기존의 좌파, 기존의 우파와는 다른 중간파 정치 세력이 좀 독립적으로 조직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47년 아주 중요한 제2차 미소공의가 다시 시작되는 국면에 여은영이 이제 근로인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해방 직후 정치 수영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암살당했죠. 그해 여름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해 12월달 1947년 12월달에 김규식 선생이 나서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주로 이제 중도 우파에 해당이 되니까 중도 우파에는 여러 아주 군소정당들이 있었는데 그 정당들을 통합해갖고 민족자주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민족자주연맹이. 1950년대 지금 이제 김학규 씨도 진보정치 활동도 했지만은 어휴 제가. 사람들이 진보정당 그러면 뭐 87년 6월 항쟁 이후에나 만들어진 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1950년대에도 진보당이 있었고 4월혁명 직후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때 활동했던 그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보면은 사실 그때가 워낙 반공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중도 자파였던 영훈형계 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족자주연맹 계열의 중도 우파계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당연히 좌우합작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38년에 김구 선생님과 남북협상에 나서기도 했죠. 그렇죠.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은 여운형 선생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구나. 네. 해왕 직후 사진입니다. 중간에 있는 분이 이제 서재필 박사고요. 네. 저쪽 끝이 김규식 선생이고 한번 더 넘겨주시면 아 이게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김규식 선생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먼저 38선을 넘어서 북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48년에 38선을 넘는 장면이죠. 아 연사가 많으셨구나. 남북협상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김규식 선생이 1948년에 이제 분단을 반대하신 대표적인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범 김구하고 함께 이제 남북협상에 이제 참여하신 거는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그 남북협상은 좌우 합작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이제 일단 남쪽의 좌우가 민족의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서로 타협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남북협상으로 간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합작을 주장했던 여운영과 김규식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도 한반도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고 가급적 우호적으로 지내야 되고 그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반소적이나 반미적인 발언을 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버려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소 협조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분할 점령이 됐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고 어차피 냉전으로 가는데 자고 합작 너무 이거 공산적인, 공상적인 게 아니었냐.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냉전사의 맥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할 점령은 당했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로 갈등했던 지역은 동유럽, 그리고 이란, 또 터키 같은 이제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져 있는 지역이고 치열하게 싸운 지역은 다른 데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 별로 크게 이해관계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협조가 아주 이례적으로 잘 되는 나라였어요. 진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38선 분할도 분할은 했지만 또 거기에는 물론 양국의 이해관계가 교체하고 있었지만 별로 갈등 없이 미국이 제안하고 소련이 별로 이의제기 없이 수영을 했고 그리고 모스크바 3상 결정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시켜 줄지에 대해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 다른 나라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런던 회담도 있고 또 모스크바 회담도 있고 베를린, 파리 여러 차례 강대국의 협상이 있었지만 모스크바에서만 조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한국 문제가 끼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운이 좋은 나라였는데 그때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분할 점령이라는 게 문제예요. 분할 점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남쪽에는 미국에 힘이 미치고 북쪽은 소련에 힘이 미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우익 세력들은 좌익 세력들을 전혀 존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해방 직후 첫 국면에서는 좌우가 잘 협력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또 좌파 지도자들도 이승만 인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가면서 또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적인 자원에서 갈라쓰면서 그렇게 해서 분단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좌우합작을 주장했던 김규식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단을 막고 전쟁을 막으려고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남북협상에서 참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상당히 김규식 선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같이 동시에 인정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사진에 나왔듯이 1950년 12월 10일에 사망한 걸로 나와요. 북한에 있는 애국열사력에 보면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사실 사망 날짜 이런 거 다 유족들이 알지도 못했겠죠. 저게 공개가 되면서 확정이 된 건데 원래 김규식 선생님은 우산은 건강에 안 좋았습니다. 해방 직후에도 아주 안 좋았고 특히 기침, 기간지, 폐 이쪽이 안 좋았고 또 다른 부분도 다른 병도 많았는데 또 이분이 엄청난 흡연가예요. 계속 담배를 피셨고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이 이른바 모시기 공작이라고 해서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만 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자학을 비롯한 방심한 인물들을 비롯해서 또 이광수도 그렇고 하여튼 남쪽의 저명인사들을 다 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거는 아마도 북쪽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죠. 그런 이유도 작용했던 것 같고 그래갖고 북으로 갔는데 그런데 유엔군이 북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후퇴를 했고 그래서 이 제북인사들 납북된 인사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압록강변에 있는 맘포라는 조그마한 읍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강진 근처예요. 겨울에 제일 추운데요. 엄청 추운데요. 그리고 이때가 1950년 12월인데 바로 이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가 미국 해병대가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싸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겨울이 특히 추웠어요. 1950년 겨울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추운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도 그 지역이 시골 지역이라서 폭격도 좀 덜하고 또 유사시에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압록강변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건데 이미 약도 떨어지고 그래서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병안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참 애석한 얘기지만 1989년에 가서야 이분한테 공공군장을 수여했어요. 남북분단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정말 참 정부 차원에서도 완전히 외면을 했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분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규식 선생님은 정말 그때 당시 시야도 넓으시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분단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70세 그러니까 거의 70세 다 되셔서 이제 48년에 남북협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지식인 같다는 생각이 참 들고요. 이런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우리의 예고가 너무 좀 늦은 게 좀 안타깝네요. 이런 김규식 선생의 이런 결단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배워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김규식 선생의 평양행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김규식과 김구는 1948년 2월에 막 분단이 되어 가니까 북한 지도자한테 서신을 보냈어요. 남북 지도자 협상을 하자.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돌아온 답은 연석회의예요. 제정당 사회의. 제연석회의. 그런데 이제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무슨 걸기대회 정도지.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1948년 그 4월 달에 지식인 108명이 남북 협상을 촉구하는 그 성명서를 내요. 그런데 그 성명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서명했던 지식인 중에는 나중에 분단되고 그 이후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우리가 아는 지식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분단되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 분단되면 반드시 전쟁난다. 전쟁나면 강대국은 어부지리를 얻고 남북한의 우리 동족들은 동족 상자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극에 빠진다. 책임있게 우리 지식인들 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먼저 가고 김구 선생님도 곧바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진 행동이었고 김규식이라는 분은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냉전이라는 게 뭔지 이승만 만큼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북 협상을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았고 그렇지만 어떤 지식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감 그리고 또 특히 독립, 통일 이것도 문제지만 또 평화라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북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독립운동가로 또 조수왕 선생 또 빼놓을 수 없고 특히 이제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 이런 측면에서도 이 조수왕 선생이 한 역할 이런 부분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조수왕 선생님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조수왕 선생님은 또 임시정부의 아주 중요 인물이시죠. 권국강령을 기초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중경임 입시정부의 외무부장으로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이체로운 경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은 처음에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한학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했습니다. 메이지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고 1920년대 초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또 국제사회주의운동 공산당하고 다른 사회당 운동 이러한 운동에도 참가를 했고 아주 근대인이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도 남북협상에 참가했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1950년 5월 30일 한국전쟁 직전에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는 나왔는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죠?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성북구에서 나왔는데 상대방이 조병욱 씨였어요. 그렇죠. 조병욱 유명한 인사인데 우익인사인데 이분을 전국 최다 득표로 눌렀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더블스코러이었죠. 그러고 나서 납북이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은 납북이 된 상황에서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중립화 통일론 같은 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1956년 7월 달인데 이때가 남쪽에서 조봉함이 평화 통일론 주장할 때 북쪽에서도 재북 인사들이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조소왕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또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북 평통은 이게 그냥 북한 정권이 선전 차원에서 만든 그런 조직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재북 인사들이 뭔가 평화 통일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만들어지기 직전에 북한의 핵심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조소왕을 비롯한 재북 인사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재북 인사들 중에는 남한의 장관이었다가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북한 사람들 눈치를 봐갖고 남쪽을 얘기할 때는 막 괴뢰정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조소왕이라는 분은 서울 정부, 평양 정부 그럽니다. 객관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패턴인데 대체로 보면 남쪽 정부에 아부하던 사람이 북쪽 정부에도 아부를 하고 그래요. 남쪽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북쪽 정부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제우평터 활동도 당연히 이분들이 고분고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다 이제 흐지부지 되고 조소왕 선생님도 조소왕 선생님도 1958년 9월달에 사망하신 걸로 지금 애국 열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게 젊었을 때 사진 1920년 영국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당 활동하시면서 유럽을 아마 돌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해방 직후 해방 직후 귀국하기 직전 그때 찍은 사진인데 앞줄에 보면 백범 김구 선생도 계시고 이시영 선생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가운데 딱 계신 분이 조소왕 선생 풍채조우신부 임정 외무부장 또 넘겨보시면 이게 북한의 애국 열사령에 있는 1958년 9월 10일에 서거하셨다. 여기 돼 있네요. 외부평통의 최고위원 조소왕 선생님도 대단하시네요. 국립서울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계신 분 중에 무덤이 있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그분 중에 아무래도 양세봉 장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좋지 싶은데요. 조선혁명군 총사령이었잖아요. 양세봉 장군이 그래서 양세봉 장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세봉 장군은 보니까 남과 북에 무덤이 동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사이에서도 항일명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랴오닝성 신빈현 왕친 먼진 강남촌 이게 다 지명 이름인가요? 지명 이름이니까 다잡히 거우라는 곳에서 양세봉 장군의 대형 석상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애국지사 묘역 이게 서울 선총원에 있는 양세봉 장군 묘고 다음 넘기면 이거는 이게 북한에 있는 애국 열사름에 있는 그 묘고 저게 진묘라고 그러네요. 저기 무척에 있는 게 아 저게 바로 중국에 있는 그 대형 석상이겠네요. 이 양세봉 장군이 어떤 분이신가요? 양세봉 장군은 만주에서 가장 끝까지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자 중에서는 보통 3.1운동 이후부터 만주 지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무장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만주가 일본에 점령이 되는데 그때 일부 독립군들이 싸웠지만 대부분 민족주의 독립군은 양세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험하다. 양세봉이라는 분은 끝까지 남아서 많은 전투를 치렀어요. 전공이 아주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일본에 집중적인 추적을 받았고 양세봉은 국사교과서에 보면 3부라는 게 있거든요. 독립군단체로 1920년대 중반에 무장 독립운동 조직이면서 또 한인들의 자치기관이기도 하죠. 그 3부가 통합이 돼서 국민부를 만들었는데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외우기도 힘들어. 역시 사악하실 수 있으네요. 그래서 국민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국민부의 군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거기에 총사령 지금 사령관으로 활약하신 분이고 그래서 일본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193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김학규 장군이 거기 참모장이었죠? 동룡인이죠. 선생님이 아니라 동룡운동가 김학규 그분은 끝까지 활동하다가 그분도 양세봉이 죽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 관내주역으로 가서 나중에 강복군 지대장이라고 하시죠. 양세봉 장군은 이렇게 이력을 들으면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진묘가 북한 애국 열사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분을 애국 열사릉에 안장할 정도로 이렇게 극진히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독립운동 중에서도 김일성이 무장활동을 했으니까 무장독립운동을 당연히 높게 치고요. 그리고 양세봉이라는 분은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중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중국 사람들 중에는 우파 이분들이 동북의용군이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공동으로 작전을 했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공산당이나 이런 데 가담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북인민혁명군 이게 한국인 중국인 좌익주신들이 만든 빨치산 단체입니다. 조직인데 이 군대하고도 같이 싸웠습니다. 이념적인 차이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요. 연대에서 싸웠다. 그리고 또 양세봉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하고도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그리고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 해골록에도 양세봉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좀 재미있는 거는 1960년에 북한이 만주에 있는 양세봉의 시신을 수습해갖고 갖고 왔어요. 그때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고 그리고 그때 바로 공우렵에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려 지역도 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이 공동 발굴도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런 작업과 연관돼서 이 시신도 발굴돼서 오게 된 게 아닌가. 보면 양세봉 장군 같은 경우 민족주의계 독립운동가인데 남북이 같이 기르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조선족들이 크게 기르고 있고 이렇다면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통일문제나 남북분단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 이런 걸 고민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는 민족주의자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 두 그룹이 이 좌우 두 그룹이 사실 이념적으로 그렇게 이념적으로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파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식민지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을 얘기를 하고 또 개그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해방 직후에 미군정을 한 사령관 하지 하지 같은 사람은 한국의 우파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민족주의자 우파인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되게 급진적이다. 그런데 그거는 그런 맥락이에요. 우리나라 재원헌법에 보면 토지 개혁 노동자와 근로자와 기업가가 이익을 균정해야 사회주의적인 주황도 나오죠. 그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해방 직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일제시대 해방 직후에도 물론 좌우가 서로 싸우는 역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역사연구도 다시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원의 독립운동가 묘역에 안장돼 있는 분 중에 북한의 무덤은 없지만 북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 임시정부인 명역에 안장돼 있는 이 사진이죠. 자주 갔었죠? 손정도 목사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손정도 목사님은 덕수궁 돌탄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동교회 1915년에 거기서 목사님 단임 목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 전부터 이미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동교회 목사를 할 때부터도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던 분이고요. 이분은 중국으로 망명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냈고 그 이후에 만주지역으로 가서도 이분이 선교와 교육사업을 다 같이 했습니다. 특히 교육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죽고 김영직과 손정도는 평양승실학교 동문이기도 하죠.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이 같이 김일성과 같이 육문중학교에 다니기도 했고 김일성의 회고록에 손정도 목사를 친아버지처럼 따로 존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손정도 목사의 두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손원일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해군참모총장입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과 싸웠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 현충원 장군묘 안장되어 있고요. 둘째 아들 손원태는 김일성과 함께 육문중학교를 다녔어요. 이분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의사가 됐는데 1991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으로 초청받아가서 김일성과 해우했고 대접도 크게 받고 그리고 2004년 사망에서는 북한의 애국열사룡에 묻혀있습니다. 손시지방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현충원에 묻혀있고 둘째 아들은 화질은 좀 좋지는 않은데 이 사진이 둘째 아들 애국열사룡 손원태 선생님 애국열사룡 거기에 애국지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애국지사로 한 것이죠. 그러면 한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남쪽의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시고 둘째 아들은 애국열사룡에 북한의 애국열사룡에 있고 남과 북의 국립묘지에 동시에 안장되어 계신 그런 경우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오늘 서울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15분의 독립운동가가 북한의 애국열사룡이나 재북인사묘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여기에 또 손정도 목사 집안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남과 북이 함께 기반하고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 이걸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작업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거. 오늘은 독립운동가 남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어떻게든 남북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려고 했고요. 이러한 작업은 아주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은 아주 현저한 격차가 있거든요. 저분들이 애국 열사릉 이런 데 안정돼 있긴 하지만 북한의 실제 역사 서술을 보면 너무나 김유성 중심으로 쓰고 같은 자파라도 상당히 많은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차이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차이대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또 포용을 하는 것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분단극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동일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 차이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또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런 과정이 분단극복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홍성률 성신연대 사학과 교수님 모시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흘러가는 한강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다 오늘 두 번째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편 그리고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서울현충원이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평화와 통일의 상징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도 우리 동작구에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 좀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현충원에서 부르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 두 번째 전직 대통령 묘소에서 배우는 평화와 통일의 역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홍성률 교수님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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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